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뉴스 정치입니다. 산후 우울증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경구용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존 치료제는 정맥주사제로 지속적인 60시간 투여와 비용 부담 등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산후 우울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심하면 자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증상입니다.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모모로 환영받았습니다. 잠재적인 돌파구로 브레이크듀 돌파구 그래서 잠재적인 획기적 치료제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모모를 환영하다 모모를 환호하며 맞이하다 할 때 헤일이라는 동사 헤일 누구누구를 환영하다 누구누구를 환호하며 맞이하다 남을 환호하며 모모라고 부르다 다시 한번요. 누구누구를 환영하다 환호하며 맞이하다 또는 환호하며 모모라고 부르다 그것은 모모로 환영받았습니다. 잠재적인 획기적 치료제로 이로이로 한 것에 대한 치료제로 수백만 명의 새내기 엄마들이 경험하는 것에 대한 치료제로 환영받았습니다. 이로이로 한 것에 대한 치료제로 수백만 명의 새내기 엄마들이 경험하는 것에 대한 치료제로 환영받았습니다. 바로 산후 우울증입니다. 처음 보태요. 한글자막은 한글자막은 한글자막이 있습니다. 한글자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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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이 있습니다. 한글자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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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이 있습니다. FDA가 이번 주말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부터요? FDA가 이번 주말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FDA가 이번 주말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FDA가 이번 주말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앰탐슨이 보도합니다. 오늘 밤의 건강경보를. 오늘 밤의 건강경보는 앰탐슨입니다. 오늘 밤의 건강경보는 앰탐슨입니다. 오늘 밤의 건강경보는 앰탐슨입니다. 메리사 뉴베리는 지금 아이치이의 두 아이의 오늘을 날 멜리사 뉴베리는 행복한 엄마입니다. 두 아이의 오늘날 하지만 뭐뭐 후에 힘든 출산과 입원 후에 첫 딸의 힘든 출산과 입원 후에 하지만 뭐뭐 후에 힘든 출산과 입원 후에 그녀는 말합니다. 겪었다고 산후 우울증을 그녀는 겪었다고 합니다. 산후 우울증을 자원의 첫 딸의 첫 딸의 첫 어이엘 시행 Kash polished 소망을 보여준 후 후에 첫 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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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딸이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살고 싶지 않다고 더 이상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살고 싶지 않다고 더 이상 그리고 정말로 믿었어요. 남편과 제 딸이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제가 없으면 would를 보고 이것이 가정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뒤에 without me 이것은 내가 없으면 이라는 가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e better off 더 잘 살다. have more money 형편이 더 좋다. be in a better situation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었어요. 남편과 제 딸이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제가 없으면 처음 보태요? I told my husband that I didn't want to live anymore and I really believed that he and my daughter would be better off without me. I told my husband that I didn't want to live anymore and I really believed that he and my daughter would be better off without me. 이 시간을